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독이 곽상준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각독이님. 각독이 부활이 됐어. 부활이 시작됐어. 어제. 어제 그렇게 쫄지 말라고 했더니 또 우리 시장이 저력을 보이더만. 오전에 약간 조금 힘들어도. 분위기 쌓아있죠. 오전에. 네. 그런데 오후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있잖아.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정프로가 우리 사무실에 안마의자를 갖다 놓은 게 있거든. 자기네 집에 있는 건데 아무도 안 한다. 우리 사무실. 내가 처음으로 거기서 한 30분 자고 일어났거든. 자고 일어나서 딱 컴퓨터를 컸더니 꿈인가? 아침에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해둔 게 플러스가 나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꿈인가?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곽상준 부시자면 얼굴이 싹 오는 거야. 커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가위눌린 것도 아니고. 커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역시 어제도 좋으셨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 상황이 아주 좋았죠.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1%대 꺾이면서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 즉 소비가 가장 중요한 나라거든요. 미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휘청휘청해서 지난번에 빠지고 나서 이번에도 1.6위나 빠졌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1월 소매 판매가 0.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강 중국인민은행장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쟁적인 평가 절하 방지 등 많은 이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래리 커들러는 다음 달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적인 평가 절하 방지 이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은 위아나가 어제 좀 강세를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6.731로 끝났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뉴스가 미국 시장에는 상당히 혼풍으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제롬 파월의 말이 나왔죠. 이게 역시 규모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CBS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경제가 확장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연중은 의장이라는 게 금리나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확장을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지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강세였냐면 S&P500은 1.47%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 정도면. 그다음에 나스닥은 무려 2.02%.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2%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다운은 0.79. 왜 다운은 왜 이러느냐? 보잉 때문에 그래요. 보잉? 네. 보잉 737X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6개월 만에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도인가 어디서도 한 번 떨어졌는데 인도네시아 라이언웨어라고. 맞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또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그것도 올라간 지 6분 만에 떨어지고 올라간 지 10일 만에 떨어져서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쓰겠다고 스웨덴 항공사인가? 노르웨인인가 스웨덴인가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 주식도 폭락했어요. 그리고 보잉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보잉이 이제 다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5%대로 물론 이제 아침 시초가 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다우는 상대적으로 들어 올랐다. 그러나 다른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들 상황을 보면 아마존 3%, 애플 3.4%, 엔비디아 6.9%.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마이크로 소프트나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한 1% 정도 때 수준 올랐으니까 아주 큰 폭은. 어때 소프트웨어조들이 많이 올랐네요. 네. 대표 주식들. 대표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각각의 지표들을 한번 보죠. 유로달라는 1.126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라는 97.12로 좀 떨어졌죠. 그러면 이것만 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 오늘 괜찮다. 그러나 나스닥이 2% 오른 만큼을 과연 반영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있죠. 만약에 달러 지수가 97이 깨졌다 그러면 2% 거의 다 반영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7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항공물 강한 매수는 아직 기대하기는 조금 높다. 달러 지수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정도는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신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고 일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연초 이후 올라봐야 10%도 못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서로 오늘 씨름을 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안하는 말씀드렸고 달러원은 1131원, 42전. 이것도 한 25원 정도까지 빠져야 되죠. 지난번에 분위기 좋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고 이럴 때는 20원대 중반 언덕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돼야 증시가 더 좋을 것 같고 10년물이나 2년물 미국 국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별로 얘기 들을 게 없을 것 같고. 원유는 1.3% 정도 올라서 56달러 때 후반입니다. 56.8%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감산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고요. 금값도 변동이 거의 없고요. 브릭값은 0.3% 올랐고 브라질의 보베스파는 2.7%로 상당히 많은 폭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또 위험자산에 대한 입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완화되고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 홈풍은 오늘 한국 시장에 좀 반영은 될 것이나 미국만큼의 강도가 되려면 달러 지수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1,130억 언더로 이렇게 쭉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맥스치는 나스닥 지수의 2%를 맥스치로 정도 보고 하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 그다음에 나스닥 바이오는 2.17% 올라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의 날이었네. 네. 기술주들이 아주 좋아서 기술주들이 땡겼죠. 시장. 그래서 한국 시장도 사실은 요 며칠 빠진 것들을 회복을 하면서 오늘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다. 지수 이 정도 올랐으면 완벽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중국도 어제 반등했죠. 그러니까 어제 한국이 반등하는 데는 중국이 사실 좀 빠져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도 1% 많이 올랐네. 1.9%. 많이 올랐네. 그래서 반등을 해서 홍콩도 0.8% 그다음에 일본도 0.4%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도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어서 어제 생각보다는 시장이 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 긴 틀에서 보시면 일단 긍정도는 바닥에 깔아놓고 잔파도는 계속 온다.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또 2,200 넘어가고 이러면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장에 한번 휘청하고 이런 일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인데 2,3개월 정도 지나고 또 2,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점은 조금씩 올라와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계를 이제 시작해야 될 포인트는 그냥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다가오잖아요. 3월 14일 정도. 3월 14일. 그래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연장할 수 있다. 참 그 나라도 보면 대책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질질 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브렉시트 투표할 때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뒤집혀서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필요한데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 부분도 오히려 경계감이 뒤집혀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를 해석할 때 내 심리가 나쁘면 나쁘게 해석해요. 좋으면 좋게 해석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여기가 높다, 저기가 낮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 패팅하는 것은 사실은 선물시장 참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장의 시세대로 계속 반영이 되니까 그런 이슈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개인 투자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지수로 줄다리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의 이익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분들은 싼 주식만 사는 원초적인 가치 투자자분들은 뭐를 하냐면 PBR 싸고 PER 싼 장부가치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PER이 낮은 이런 기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보다 앞으로의 이익 성장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기준들을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원밀한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이익 성장도 되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했던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것 중에서 이익이 증가할 것 이런 거를 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깨지는 종목만 사면 벌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려운 얘기 하시네. 그런데 사람들은 벌 욕심만 있는 거예요. 벌 욕심. 안 깨질 생각이라도. 안 깨질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뭘 하면 벌까 이걸 해야 되는데 벌 욕심에 이거 하면 벌겠어 하면 그냥 확 달려드는 거죠. 확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장치를 안 해놓고 방어 장치를 안 해놓고 달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투자해서 정말 벌여야 될 심리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사람치고 제대로 수익 내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조급함은 반드시 패착으로 이어질 가능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자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자라는 말을 걸어주기도 좀 민망한 그런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빨리 단기에 많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숙하게 꾸준하게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뭐를 피하고 뭐를 피하고 뭐를 피한다. 그래서 일종의 루틴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송에서 자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할 말이 너무 뻔하거든. 너무 뻔해. 너무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좋은데 자꾸 들으면 저 얘기 또 하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근데 답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루틴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겁니다. 남자 엘리트들이 어려운 이유가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루틴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가게 되거든요. 그 루틴까지. 근데 그 루틴까지 가는데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자기의 암벽과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우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정착지는 되게 단순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데 그 과정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이것들을 걷어내는 이 과정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죠.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과학회가 아직은 확정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연초에 강연에도 하고 곽 부장이 또 데일리 시황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을 맨날 성공한 사람들 불러다녀놓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뭘 가르쳐주면서 뭘 같이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하나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돈을 잃고 돈을 벌고 이걸 떠나서 잃더라도 알고 잃어야 될 텐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과학회 팬들하고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거의 셋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께 그걸 아나운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92년도 저는 아주 기억이 나요. 92년도 8월 며칠날 제가 300만 원 계좌 딱 들고 300만 원 넣었거든요. 야 그날 3%인가 오른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그래서 내가 엑셀 안 해보고 그때는 엑셀 없었거든. 막 상상해보니까 나 10년 만에 돈 엄청 벌겠더라고. 하루에 3% 벌었으니까. 또 다음 달에 보너스 타면 200만 원 더 넣어야지. 막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때 나 그 생각이 나. 27살 때인데. 그때 그 막 길에 가면서 너무 뿌듯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후에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까 곽 부장이잖아요. 빨리 루틴으로 돌아올수록 빨리 자기 궤도를 찾을수록 투자는 쉽고 돈 벌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뭔가 정돈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고. 그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권 정신이잖아요. 복권 정신. 해놓고 뭔가 될 것 같이 상상의 나래를 쫙쫙쫙 피는 거. 여기서 이 복권 정신으로 보면 폐가 망신하기 지는 길입니다. 여기는 절대 이 복권 정신 버려야 되고요. 사실은 주식에서 수익을 언제 낼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자꾸 아이디어를 드리잖아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걸 툭툭 던지고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옳은 거를 보고 하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고 사전에 마음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돼요. 분석도 끝내놓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언제쯤 오르겠다. 어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내년도에 분명히 QD OLED 설비 증설이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총매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업종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포인트쯤에서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어제 한 오후 다 일 끝나고 두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자료들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점이 이렇게 대략 윤곽이 나와요. 정확하진 않지만 되게 러프하게. 그러니까 그 러프한 기간을 짧게 하는 거는 운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시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운이라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장비 업체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딱 맞는 거는 좀 운이에요. 그런데 운에 걸려들 확률을 높이려면 그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가 있어요. 딴 동네가 있으면 운이 안 와. 그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 있을 때까지는 공부한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노가다라고 그러고 공짜 점심 없고 공짜 아니고 완전 불로소득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상승장이 세게 나면 그냥 참여하는 걸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 그대로 발가벗겨지면서 실력이 아니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때를 많이 만드시려면 그 지역에 먼저 가서 자리를 딱 따리를 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얘기 좀 할까요? 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야죠. 네, 수급은 역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달러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도 안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한 1,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900억, 그다음에 기관이 또 좀 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런 달러 가격에서는 그동안 한국 시장을 이끌어주었던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유로화나 달러화 말씀드리면서 한국은 미국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97이 깨지고 96.5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다시 외국인들이 재질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달러가 6.7이 깨지고 아니, 위아나가 6.7이 깨지고 6.6 대 6.5를 향해서 쭉쭉 내려가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대안으로 한국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건 조성은 안 돼서 미국 시장 상승만 일부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은 145억 매수 그 다음 외국인은 56억 매도 기관 70억 매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한 흐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잠깐 이런 날은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 올라서 생각 일부 좀 반영된다. 그런 정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 오른 것만큼 큰 기대나 하지 말아라. 네. 오늘은 조금 평탄하게 가시고 그러나 베이스는 시장은 계속 가락률이 매우 변수들의 상황을 봐서는 그 다음에 기준점들의 상황을 봐서는 높은 거니까 절망하지 마라. 1위 1위 하지 말고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닥이 올라오고 있는 물결 치면서 가겠지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좋습니다. 대북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북 투자 피를 토하신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대북 투자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셔야 됩니다. 100%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이런 테마주 관련은 얘기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요. 이거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도 피를 토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기서 더 나쁜 얘기가 들려요. 막 그 북한의 미사일 관련 어떤 썸띵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회담도 전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게 나오면 미국이 막 변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하면 이제 그땐 매수예요. 그땐 매수고 예를 들어 남북회담 회담을 다시 한다. 그 뉴스가 뜬다. 그 중 팔으면 돼요. 그 중. 심플합니까 그렇게? 네. 이번에는 이제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북 관련 말씀드릴 때 개성공단 말씀드릴 때 이번에 개성공단이 되게 되면 이거는 한국 제조업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성 이슈가 아니에요. 산업적 이슈로기 때문에 뭔가 딱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지금 테마성으로는 딱 뉴스에 사서 악재 뉴스에 사서 호재 뉴스에 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훈련 안 되면 어렵습니다. 팔고 싶죠. 지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뉴스 나오면 사고 싶죠. 그런데 그때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시멘트는 시멘트 업종은 진입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아. 싼 건 아닌데 시멘트의 영업이익률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사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제가 옛날에 종목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진입자가 없어요.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를 올릴 수 있어. 이제 회사들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M&A가 다 끝나서.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잘 못 오르냐. 건설업 경기가 2020년부터 잘 모르겠거든요. 수주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후년 그 후부터 2020년 이후부터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땡겨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SOC 투자가 2020년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게 분기마다 검증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버려진 산업들.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업체들은 저평가이긴 하나. 말도 안 되는 저평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중견, 중소형주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시총 앤드 현금, 보유 현금이 비슷해.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영업권이고 그 사람은 몇십 년간 업력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비 투자해놓은 거.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형 자산, 유형 자산. 이런 거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구나 한국이. 대표주들도 반도체 주식 싼 것도 맞지만. 그런데 제가 2002년부터 2004년도에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2004년 이후로 랠리가 가면서 미친 랠리가 나왔거든요. 지수보다 개별 종목단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업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액면가 이하야. 플러스 실적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계속 제가 좋게 보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장인 시장도 높고 엔젤 시장도 벤처 시장도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 장내에 있는 시장을 바깥으로 내다서 팔라 그래요. 그럼 몇 배를 받아, 가격을. 장내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PEF라든가 이런 투자자들한테 팔 때는 이 가격이 안 팔고 두 배, 세 배 받아요. 결국은 프리미엄 받는다는 거죠. 네.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금 한국 자산시장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통화가 많아졌으니까 통화 인플레이션이 됐지 않습니까? 통화 인플레이션이 된 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그게 좋아서 오른 걸 수도 있지만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식 시장 주변 게 오른 것도 그 통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에요. 그러면 장내 시장만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어느 분, 이모 사장님 있잖아요. 가치 투자하시는 유명한 분, 그 펀드 지금 거의 5년째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3년째 손가락으로 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항상 외치는 게 간다 간다 했는데 못 갔어요. 지금 그래도 완전 양치 소년 됐거든요. 중견, 중소견 가치주 간다고 몇 년을 부르지만 안 갔는데 이게 이제 제 느낌에는 서서히 인계치에 오고 있는 과정 아니냐 싶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한 2, 3년 안에는 분명히 세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엑셀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2일 순서도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는 10억을 갖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와 투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날리지와 또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10억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10억을 금방 까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많은 좋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정체진 프로라든지 박성진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이 지금 다만 천만 원, 이천만 원만 있어도 이분들은 결국 10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해요.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자를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만 생기면 사실은 막 이렇게 팔랑귀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뭐냐. 체계적인 공부를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체계적인 공부를 했어요. 독학을 했던,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좋은 그리고 들어볼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